물론 자기 목적에 맞게 가입이 안 되시면 당연히 과감히 해지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핵심 부분은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전에 보험상품과 별개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의 필수사항인데요. 일단은 납입기간이 잔여기간보다 많게 납입기간이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몇 년만 한 몇 년만 더 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면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좋다는 이유로 과감히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내야 되는 경우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력사항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는 보험 상품들이 다양화돼서 유병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일반 기존 보험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되는 거죠. 일반 보험보다는 유병자 보험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병력사항을 받아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높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향후 재정상의 납입 능력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에 대한 납입을 고려하지 않고 막 가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10년밖에 안 내는데 앞으로 또 20년을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재정상 능력에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경과학심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상품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떠나서 보험 납입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사항을 해서 꼭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붙어서 리모델링 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다섯 가지는 첫 번째로는 2009년도에서 2014년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06년도에 가입한 이전에 생명사의 건강보험 물론 종신보험 안에도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건강보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보험하고 세 번째는 2008년도 이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저축 부분인데 최저 보증률이 3% 이상 되는 저축보험 최저 보증률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자가 낮게 내려가도 적어도 3% 이상은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근에 가입한 진단금 위주의 건강보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4년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물론 이 이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 거 보험 같은 경우는 표준화 실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심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비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강의를 드리고 오늘은 2009년도에서 2014년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장이 상대적인 현재 심조라는 실비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한도 부분이나 혜택 부분도요. 그리고 질병의료비나 일반 상위의료비도 있고 한도가 물론 1억이 되는 한도도 있겠지만 5천이 되는 한도도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하지만 기존하는 실비는 1년 갱신에다가 15년이라는 재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실비는 재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물론 기존 실비의 3년 또는 5년 갱신이라고 해도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로 돼 있으면 이 3년에서 5년 갱신 주기로 쭉 그대로 처음 약관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실비는 15년 재가입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현존하는 실비는 1년 갱신인데요. 1년 갱신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15년 만기 이런 식으로 축축축 돼 있을 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가입한 1년 갱신짜리 실비는 약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15년 이후에는 약관이 바뀌고 아니면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게 바뀌어도 15년 이후에는 그 약관에 따라서 설정을 꼭 따르셔야 되는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한 데 있어서 현존하는 실비보다는 기존에 있는 실비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단 여기서 현존하는 실비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게다가 작년 2018년 4월부터는 단독 실소만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뭐 3, 40대 경우는 만 원대 또한 4, 50대 경우는 한 2만 원대면은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실비는 갱신부이기 때문에 5년 갱신 또는 3년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도 않고 지금 현존하는 데서 이 돈을 낼 만큼의 아무런 효율적인 방법 그런 게 없다 해서 전환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실비를 무턱대고 깨고 또 새로 가신 실비를 싸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반드시 실비를 전환 시에는 전문가 또는 필히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존 실비하고 이제 현존하는 실비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실비를 전환을 일단 고민하시는 분들은 20대, 30대의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낮게 갱신이 됩니다. 위험률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50대 이제 들어서고 60대, 70대가 가면은 그만큼 질병 위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폭 인상이 되게 크게 되는 거죠.